안녕하세요. 제가 종신보험을 한 7년 정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리모델링을 권유받았었는데 보험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아, 종신보험 7년째 들고 계신데 옆에서 누군가가 리모델링 좀 해봐라고도 권유를 하신 것 같네요. 이와 관련해서 황금희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7년 정도 납입하신 종신보험 리모델링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종신보험 하면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.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에 7년 전이면 예정이율 또한 높은 시절에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. 그때 또 확정이율로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리모델링을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. 저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액 상품이거나 아니면 예정이율 상품이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조언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. 분명히 종신보험으로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축의 기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노후 준비까지 같이 하려고 가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확정이율이 4% 정도 되는 시기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보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.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권해드리고요.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